자 로크님 새로운 미션에 도전합니다. 일자바위에요. 오다 보면 핸들이 나무에 걸리는데 미칠팁니다. 오다 보면 핸들이 닿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실격 일자바위만 쫙 타고 가야되는 새로운 미션입니다. 일자바위입니다. 경로이탈하면 안됩니다. 경로이탈입니다. 자 핸들이 넘어갔어요.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. 자 들어왔구요. 코스에 진입했어요. 살짝 아 되는군요. 아 경로이탈입니다. 뒷바퀴 경로이탈. 여기 내려갔어요. 열빈님이 막판에 경로이탈을 해서 다시 도전합니다. 아 이번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. 세계 두번째 아 카스님 경로이탈 됐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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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프링클러 코스인데 코스가 5개 있어요. 이쪽으로 가면은 1번 코스. 이렇게 가면은 2번 코스. 직진하면 3번. 좌회전 4번.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5번인데 번호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져요. 여기로 올라가면 5번인데 요거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그 카메라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백무까지 사와서 백무기니까 뭐 쉽게 지워지는 거에요. 뭐 환경오염 아닙니다. 번호를 미겼어요. 자 카스님 도전합니다. 1번 도전합니다. 자 1번 코스는 이제 올라와서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그렇지. 조금 전에 연습할 때 됐는데. 카스님 1번 코스 도전합니다. 여기를 잘 넘어야되요. 좋다. 좋다. 1단은 잘 넘었어요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아~~ 아깝습니다 5번 도전합니다 핫매친 5번 핫매친 5번입니다 1번 코스 좋아 페달이 또 걸렸어 오늘 왜이래요? 가스님 요즘 많이 늘었어요 가스님 1번 코스 넘어갔고요 꺾기가 노크님 아아 가스님 잘 통 아아 그거가 노크님 오 좋아요 됐고요 여기가 또 이제 아 어려워요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려 가스님 1번 코스 아아 아아 겨울빛님 5번 도전합니다 5번 최고 난이도 5번 들어갔고요 쉽지가 않아요 가스님 1번 코스 1번 코스 첫 번째 장애물 통과 못했어요 자아 입맛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미션 스프링쿨러 겨울빛님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카스님 저걸 잘 넘어야되요 부족한 바위를 넘어갔어요 아아 겨울빛님 5번 5번이 제일 힘드니까 이제 힘든걸 먼저 하려는 것 같아요 올라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겨울빛님 지난주 카메라 없을 때는 이거 성공했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라갔어요 과연 마지막 관문이 또 세요 아 어렵게 됐네요 꼴대 통과를 못하고 삑사리 여기로 올라가서 마지막 이 뿌리를 넘어서 꼴대 통과를 해야되는데 여기서는 핸드링 반칙은 없어요 여기로만 가면 됩니다 겨울빈이 아 약간 빗나갔죠 그러나 그렇죠 호핑으로 각을 맞는 다음 세워요 자 루쿠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기서 1시간 이상을 코스 5개를 다 정복한다고 난리 구슬치던 곳입니다 아직 5번 성공한 사람 없구요 자 힘이 좋은 루쿠님 과연 조향으로 자 난이도 최상급 5번 코스 스프링클러 5번 코스 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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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요 밀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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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 포함해서 4명 밖에 안 나와서 단첨합니다 겨울빈님 다시 5번 코스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 호핑으로 각을 잡아 잡아야 돼요 쨍입니다 자 이제 힘 빠지기 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루쿠님 잘 들어갔어요 네 잘 들어갔어요 과연 하하 과연 오늘내로 성공이 될지 열빛님 불라는 갔는데 틀린다 볼 때가 루쿠님 5번 코스 하하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예 하하하하 루쿠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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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찰 어 하하 하하 루쿠님 하하 아 하하 루쿠님 쉽지 않은 5번 코스 루크님 다시 도전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잘 들어왔고요 각을 잘 잡았어요 자 이제 5번은 포기하고 정통 코스 4번을 원래 이 코스는 4번 코스가 루크님 4번 도전합니다 4번 이게 정통이에요 이 코스는 루크님 1번 코스 잘 넘어갔어요 너무 어려운 게 5번은 포기하고 4번 정통 4번 오늘 안 되는 날이네요 안 되는 날이야 박수님 루크님 안 되는 날입니다 오늘 땡땡땡 대놓고 반칙 코스인데 루크님이 지난주 촬영을 안 할 때 이걸 반칙 안 하고 깨끗하게 성공을 했어요 오늘도 반칙 안 하고 한번 해보신답니다 반칙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감점이 좀 있고 과연 대놓고 반칙 코스인데 루크님 반칙 안 하고 성공을 하시겠다 하는데 깔끔하게 반칙 안 하고 성공했습니다 엄청나 신분이네요 루크님이 반칙 없이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대놓고 반칙을 하면 안 되는 코스가 돼가고 있어요 반칙은 가라 좋아요 아 없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 가요 아 멈칫멈칫 박수님 아 너무 많이 갔어 그렇지 아주 멋졌어 저까지 와도 여기 여기 잘 들어갔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 겨울크님 좋아요 쭉 밀고 아 반칙도 쳐줘요 네 아 살짝 봤죠 이렇게 이제 전에는 대놓고 반칙을 해가면서 성공을 했었는데 루크님이 이제 그것을 깨버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성공회도 하하하하 되게 좋아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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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쿠님이 룰을 깨버렸어요 반칙을 하면 이제 쪽팔리는 구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잘 들어갔고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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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아깝습니다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세계 최초가 될뻔했는데 안 됐습니다 1미터 더 갔어야 돼요 2미터 더 갔어야 되네 아 나이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명칭을 바람의 언덕이라고 지은 것인데 직진이에요 남자는 직진 해서 저기까지 올라가면 성공하는 거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각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나무뿌리를 통과해서 저 위에 올라서는 게 이제 관건인데 겨울빛님 도전합니다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자 이제 배터리가 달랑달랑 해요 한눈꿈 밖에 없어요 빨리 성공해야 됩니다 루크님 몰라 여기 여기가 통과하기가 겨울피 이제 활주로를 길게 썼어요 활주로를 길게 쓰고 올라타야 되는데 네 다시 루크님 아 없어요 아 잘못 들어왔어 잘 못 들어왔어 루크님 올라타나요 아 자 다시 겨울빛님 아 없어요 길이 딱 있는데 잘 못 들어왔어요 올라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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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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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엄청나시구만 엄청나시구만 길은 알았어요 길은 알았는데 속도가 길은 알았는데 속도가 어 뭐지 뭐가 빡빡 튀는지 어 땡 아 달 0 3 2 3 2 2 2